안녕하십니까 오석근입니다 오용주님 저 우승이 같으신데 오음계면 1, 2, 3, 4, 5, 6, 7, 8이잖아 거기에서 잡으세요 이걸 우리가 샤바나로 기준했을 때는 이게 G키가 샤바나죠 그 다음에 또 샤바나도 2마이너도 샤바나지 그건 단초하고 장초 변할 때 그건 이치대로 알아야지 그 이론은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키는 G키라 하면 G가 도가 되는 걸 G키라고 그러지 만약에 이 A가 들어가서 샤비 3개다 그러면 이 라를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러면 이게 G란 말이야 그 음을 1도라고 그러잖아 1, 2, 3, 4, 5 이 5도 음을 이걸 또 4도 음이라고 하잖아 화음도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하듯이 이게 1, 2, 3, 4, 5, 6, 7, 8 이 8은 이거는 그냥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음법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 중에서 오음법이 많아요 오음법 이외에 나오는 노래도 있지만 오음법만 나오는 노래가 많아 이렇게 1, 2, 3, 4, 5, 6, 7, 8, 8까지 외우시지 말고 1, 2, 3 그냥 5개만 외우면 음이 그렇게 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이 마이너의 시도 밑밥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음하고 유금을 없는 거라고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음 중에서 오음계가 뭐예요 왜 빠지는 건 난 몰라 이거 하고 이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중에서 4도 음하고 7도 음 빠지는 게 미국말로 펜타토닉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없어요 나는 이제 5개만 쓴다니까 내가 오음계라고 말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오음계라는 말은 모르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오음계라는 사람 오음계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있긴 있다 자 이걸 봤을 때 솔이 도가 되는 거 아니야 도레미 그거 없고 파가 솔 없고 솔라 이것도 없고 도 그러니까 도레미 솔라 이게 오음계란 말이야 도레미 솔라 이거 하지 말고 시도 하지 말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빼버리면 지저분해진다 자꾸 그거 오음을 빼게 되면 도레미 솔라로 되는 거 아니야 도레미 솔라로 되는 거지 솔라 맨날 도레미 솔라 도레미 솔라만 하면 노래가 다 되는 거야 한국노래에서 한 몇백 곡이 돼 아주 유명한 건 한 60곡 되고 그러면 이 레미가 도레미 솔라가 오음법이죠 파하고 시가 죽었으니까 이걸 도로 봐야지 각기마다 오음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레미가 이 밑으로 내려오자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솔라시 레미 해도 되지만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 하는 것이 우리가 노래 진행이 굉장히 많아요 오음법에서는 이 아래 내로 시작하는 노래가 상당히 많죠 모든 음악이 그 키에서 바로 그 음으로 시작하는 건 없어 시키라고 그래서 꼭 도로 시작하는 게 없고 거의 다 미 아니면 솔인데 거의 솔로 시작하는 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도레미 솔라니까 솔로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음률적으로 그게 더 많이 하고 그게 멜로디 진행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먼저 해서 레미 솔라시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잡고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 레미 솔라시만 하면 이 곡이 한 60곡 중에서 유명한 곡이 다 들어가 오음법은 알죠 그러니까 4도음하고 7도음하고 빠진 것이 오음계라 이거죠 이거는 좀 이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칠판이 지저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일단 샵은 하나요 물어보신 오 선생님이 마이너는 2음하고 6음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요 내가 그렇게 글씨를 본 것 같은데 시 도 미 팝 소리거든 여기는 당연히 파샵이 안 써도 알지 파샵이 하나 붙은 거는 지메이자 아니면 2마이너니까 시 도 미 팝 소리 오음계죠 근데 이 오음계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부터 시작해서 이게 도가 되는 거지 이거 자꾸 빠지고 도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걸 이제 도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2마이너다 그러면 2마이너 스케일은 도가 위로 끝나는 거야 2로 시작하는 걸 도, 레, 미, 파, 솔, 라지 그 키로 바꾼 거지 2마이너니까 이건 지금 2마이너입니다 2마이너 곡은 무조건 미로 끝나 미 아니면 높은 미 아니면 이런 거로 끝난다는 얘기지 2마이너에 끝나는 곡은 무조건 미 그러니까 샵이 하나인데 끝나는 음이 미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마이너지 샵이 하나인데 잘 몰라 앞에 멜로디를 근데 끝음을 딱 보면 솔로 끝났어 그러면 솔로 끝났으면 지메이자 밀 끝났으면 2마이너죠 계산해 볼게요 잘 보세요 1, 2, 3, 4, 5, 6, 7, 8 토르, 미, 파, 솔, 라, 시도 이게 도가 되니까 2마이너는 지금 샵 하나를 물어보셨으니까 우리가 평상 연주하기 쉬운 게 일반 초보분이라고 그러나 초보분들은 이게 쉬워 그러니까 이게 도가 되는 거지 이거 도를 읽어야지 미 파, 솔, 라, 시도, 미 그러면 이거 2마이너 스킬이 아니지 이 미 를 도로 해서 도, 레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읽어야 되지 소울이 메이자는 소울이 도가 돼서 도, 레미 파, 솔, 라, 시도 내가 메이자다 그러면 내가 도가 돼서 레미 파, 솔, 라, 시도, 내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샵 두 개 들으면 래를 시작했으면 래가 도가 되는 거지 근데 래를 그냥 래를 읽으면 안 되지 음악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래는 도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2마이너니까 이게 이걸 아 이거 내가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이걸 도를 읽어야 돼 자 보세요 4도 하고 7도 하고 없다고 그랬지 그럼 이것도 4도 하고 7도를 없애는 거야 자 요거 4도죠 요거 7도죠 그러면 요 4도를 빼고 7도를 빼 요거 미하고 요거 미는 같은 거니까 이거는 빼는 거지 그냥 미, 파,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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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니까 자 요게 도라고 됐죠 도라고 그랬지 내가 그러면 도, 래, 미, 파가 없지 솔라, 시, 도 이제 시 도 없죠 도는 요거 같은 미니까 이게 도 도, 래, 미, 솔라 아까 메이자에서 솔로 시작하는 것도 도, 래, 미, 솔라 파하고 시가 막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없은 거예요 아예 이 펜타톤에게는 파하고 시라는 자체가 없다 오브리카트도 없고 끝나는 음이고 애드립이고 뭐고 무조건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 오음법은 그렇게 해서 쉬운 거예요 어? 전주 같은 데는 파샵이 들어가던데 소용없어요 파샵 넣으면 그게 경과함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르지는 않으니까 그걸 완전히 빼도 음악에 절대 벗어나질 않는다 이거지 음악은 안 벗어나면 그게 음악이야 어? 저거 벗어났네 그러면 그건 음악이 틀린 거고 언덕벽이지만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쭉 멜로디가 쉽든 어렵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그 음악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도가 됐잖아 이게 도, 래, 미, 솔라가 오음법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도잖아 이게 도가 도, 래, 미, 솔라가 되지 그렇지 이게 미, 파, 솔라, 시, 도, 래, 미인데 이걸로 도로 봤을 때는 여기처럼 도, 래, 미, 솔라 마이너는 이게 미가 됐으니까 이거 도, 래, 미, 솔라 래로 시작했다 그러면 도, 래, 미, 솔라냐 라, 시, 도, 미, 파 여기도 이 파가 없어지고 여기 시가 없어지 라, 시, 도, 미, 파 하면 아, 마이너에서 오음법 굉장히 쉽지 뭐 그냥 굉장히 쉬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도를 읽었을 때는 4도를 빼버리고 7도를 빼라는 얘기지 도, 래, 미, 파 4도 빼고 솔라, 시, 시 빼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 래, 미, 솔라 도, 래, 미, 솔라가 진행이 똑같지 마이너가 됐든 매이너가 됐든 이게 오음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도 빠졌지 7도 빠졌지 그러면 똑같이 원리가 똑같아 매이너가, 마이너가 그러나 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2도하고 이 6도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나는 그게 또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요 만약에 이게 2도가 빠졌으면 파샵이 없고 미, 솔라가 들어가고 이 시 도가 빠지고 미가 들어가는 거야 오음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래요 미, 솔라, 시, 미가 되는데 이거 진행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온 선생님이 물어보신 게 2도고 6도 빠지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똑같이 4도하고 7도가 빠지는 거지 4도하고 7도가 빠지는 게 그게 음이 빠지는 게 펜타톤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중한 거를 또 저기 또 설명을 들으셔야 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1도잖아 여기서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메이자는 미파시도의 반음기죠 그거는 아셔야 되는데 마이너는 뭐고 뭐고 반음이 깨요 그거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레미, 솔라의 반음이 낀단 말이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잖아 그런데 메이자는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가 반음이 끼는 건 이건 메이자죠 이건 당연히 아시지 그렇죠 이건 아세요 자 이거 너무 오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 이론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 이게 지금 메이자 스케일은 이게 미루 시작해서 미루 끝났지 이게 반음이란 말이야 이게 반음 반음인데 마이너는 아까 이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이너는 레미, 도, 레, 미, 파, 솔라 이게 반음이 끼야 된다는 얘기지 메이자는 미, 파, 반음, 시, 도에 꼈고 마이너라는 단초 스케일은 애체 음악을 발견한 사람이 장초하고 단초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는지 어느 나라 누가 발견했는지는 모르나 레미하고 시, 도가 반음이 끼는 음율이 약간 슬픈 쪽 아끼고 뭔가 좀 이렇게 반듯이 못 가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마이너 스케일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마이너 스케일은 도, 레, 미, 파, 솔라, 라, 시, 시, 도 시, 도는 또 은음이란 말이야 마이너란 말이지 지금 이 마이너 이 마이너가 스케일이 이미 솔라에 반음이 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 스케일이야 이거 원칙적으로 아셔야 돼 아이고 헷갈린다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에서 네, 미하고 반음이 끼었잖아 솔라하고 반음이 끼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마이너인 경우에는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일 때 도, 레, 미 이게 반음이 끼어야 되지 마이너니까 마이너니까 도, 레, 미, 파, 솔라 이게 또 반음이 끼어야 되지 메이자는 레미, 솔라 시의 반음이 끼지만 이거는 이게 도가 돼버린 거 아니야 미가 도가 돼버린 거 아니야 미가 도가 됐을 때는 레미, 솔라의 반음이 끼니까 부호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앞에 있는 부호를 도, 호, 레는 온음이지요 도, 호, 레는 온음이잖아 도, 레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하고 파는 지금 이거 미하고 파 아니야 손이 그러니까 이거를 파샵을 여기다가 샵을 붙여줘야지 이게 온음이 되잖아 도, 레는 온음이지 도, 레, 야 이거 설명하려면 어려운데 레하고 미는 반음이 돼야 되잖아 이 반음이 돼야 되니까 파샵이 반음 올라갔으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반음이 됐죠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필요가 없지 도, 레, 미 레하고 반음이 돼야 되니까 이 샵이 올라갔으니까 반음이 됐지 도, 레, 미, 파여 미, 파는 온음이 돼야 되잖아 미, 파는 반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악보상으로서는 솔하고 라가 온음이 됐으니까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지 도, 레, 미, 파, 솔 이게 솔이지 파하고 솔은 온음이니까 라하고 시라는 거는 온음이 됐으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지 솔하고 라를 반음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K란 말이야 그러면 시하고 도 이거 시하고 도라는 건 아시아지 원칙적으로 야 이거 내가 너무 악보가 적네 시하고 도는 음악 발견한 사람이 미, 파, 시, 도 이 간격 미, 파, 시, 도 여기 미, 파 이 간격을 반음으로 하자고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1, 2, 3, 4가 5, 6, 7, 8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잖아 이 음악도 미, 파, 시, 도 악보를 발견할 때 미, 파, 시, 도 미, 파, 시, 도 미, 파, 시, 도는 무조건 간격을 반음으로 하자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도, 레, 미, 파, 온음 소로구라는 이거 시도 반음을 약속을 했잖아 그럼 이거 반음 간격 아니야 솔라가 반음이 해야 되거든 그게 마이너인데 여기가 저절로 반음이 됐잖아 시하고 도는 그럼 이거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라하고 시는 온음이지 악보는 도에서 레는 온음이니까 여기 시도 건드릴 필요가 없지 자 시하고 도도 온음이요 반음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켈이요 골차푼스켈이 이거예요 설명하다 보니까 상당히 골차푼입니다 마이너는 그러면 레하고 미가 온음이잖아 메이자는 반음이 되지만 그러면 레, 미, 솔라만 반음을 만들면 시하고 도도 온음이 되잖아 여기 마이너에서는 온음이요 이게 반음이 아니거든 그러면 레하고 미가 온음이 됐으니까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지 레미, 솔라를 반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부호는 몇 개가 들어갔느냐 이거 파샵 하나만 들어가면 레미, 솔라 반음 껴서 딱 진행이 악보 순서가 아주 좋아 그러므로 이 마이너는 이거 파샵이 하나니까 샵이 하나라는 얘기지 왜 이 마이너는 샵이 안 하고 지메이자는 샵 안 해요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몇 달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금방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진짜 수학의 공식은 좀 많아도 이건 공식이 별로 없어요 음악 이론도 한번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 복잡하지는 않아 수학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지금 내가 이거 말하기에 두석 없는데도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이거는 이해하실 분도 계시지만 못하실 분은 또 물어보세요 내가 또 가르쳐드릴게요 마이너에서 2도 하고 나는 6도가 빠집니다는 오용주 선생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세요 이것도 똑같이 4도, 7도를 빼주는 것이 마이너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 파, 솔, 시, 도가 마이너에서는 오음법이죠 그러면 이 시, 도가 또 아래로 내려와야 돼 이렇게 시, 도 시, 도, 미, 팝, 솔 팝, 팝이라는 건 파샵보고 파샵이라고 그래 그렇지 도, 래, 미, 팝, 솔라, 시, 도 올 때 4도하고 7도 빠졌지 우리가 4도 5개만 들어가는 노래가 마이너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메이자는 한 100곡이 넘는데 마이너는 그렇게 진행이 그래도 시, 도, 미, 팝, 솔 들어가는 노래가 의외로 많아요 딱 보면 시, 도, 미, 팝, 솔 이외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오음법이야 그게 펜타토닉 스케일로 들어가는 마이너 이거는 펜타토닉으로 들어가는 G, 메이자 이걸 용어로 따지면 펜타토닉 스케일로 이렇게 시, 도, 미, 팝, 솔 들어가는 게 있어 레미, 솔라, 시, 도, 미, 팝, 솔이나 똑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지 마이너나 메이자에서 거기에 키가 바뀐 거지 실제 계산하고 따지면 4도하고 7도만 빠지는 것이 오음법이라 이거죠 아이고 설명이 됐으면 모르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를 따라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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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리라라 연습하잖아 내가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라 하는 것은 개명을 읽으면 노래가 달라붙질 않아 구멍에 잠깐만요 이거 그냥 에코 넣겠습니다 그냥 에코 넣고 한번 설명할게 오음법을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 우리가 메이자가 따라리라리, 따라리라지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지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노래가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레미, 솔라, 시, 이외에는 안 들어가잖아 오음법 노래에는 뭐 홍도야, 오지마라, 우로랄풍아 뭐 남자라는 이런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 유행곡이 한 유명한 곡 60곡이 레미, 솔라, 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마이나는 그렇게 몇 십 곡 많지는 않은데 마이나는 똑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레미, 솔라, 시 하지 말고 시, 도, 미, 팝, 솔, 시, 도, 미, 팝, 솔 영두산도 그렇고 추억의 소야곡 피내리는 호남, 솔인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그것도 오음법에 들어가는 노래인데 이렇게 시, 도, 미, 팝, 솔 알고 계시면은 그냥 시, 도, 미, 팝, 솔, 시, 도, 미, 팝, 솔만 연습을 하시면은 음 진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레미, 솔라, 시 많이 했잖아 근데 시, 도, 미, 팝, 솔도 많이 연습을 해 놓으셔 특히 우리나라 곡은 이 마이나 꼭 많이 하잖아 그러면 시, 도, 미, 팝, 솔, 시, 도, 미, 팝, 솔, 시도 내려가는 것도 거꾸로 미, 팝, 솔, 시도, 도, 미, 팝, 솔, 시도 거꾸로 이거를 그냥 무작정 해 놓으세요 그러면 오음법이 아닌 게 자꾸 콕콕 튀어나와 그래도 우리가 시, 도, 미, 팝, 솔, 연습을 해 놓으면은 어긋나는 음을 딱 알 수가 있어 이게 이 마, 시, 도, 미, 팝, 솔이면 라가 안 들어가잖아 이게 라가 전혀 안 들어가지 오음법 그, 이 매니저에서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라가 딱 들어가는 그런 노래가 있어 어허 아니다 하는 게 귀에 얼른 들어와요 그래서 아 요건 하는 밑에 하는 부위구나 그래서 악보 안 보는 무악보 그 훈련을 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미솔라시 네미솔라시는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 구멍 4개 그거는 이제 좀 나이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한 분들은 네미솔라시 그게 쉬운데 시도, 미, 팝, 솔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 나이 드신 분들은 시도, 미, 팝, 솔을 연습할 때 여기까지만 연습해 시도, 미, 팝, 솔, 미, 팝, 솔, 미, 팝, 솔 그러면 도시 똑같이 내려오는 거지 솔, 파미, 도시 아시겠죠? 시도, 미, 팝, 솔, 주, 팝, 솔 거 거꾸로 내려오는 거야 그것만 많이 연습을 해놓으시고 이렇게 이마이너 곡을 한번 해주세요 미치아 본전으로 한 20분만 시도, 미, 팝, 솔, 시도, 미, 팝, 솔 계속 해보세요 5분 아니라 10분 정도만 자꾸자꾸 해 그리고 이런 이마이너 곡 걸리는 거 사공의 벤 누락한테 걸리는 거 하면 아주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서 롱톤 빼고 내려갈 때 솔, 파미, 도시, 솔, 파미, 도시 절대 개명은 읽으면 안 돼 따라리라라 따라리라로 가야 돼 올라가는 건 없고 내려가는 거 솔, 파미, 도시, 솔, 파미, 도시 그러니까 다시 숨 쉬고 iasw 아이고 이 면을 이제 나가 들어간다 이거는 저 목퍼의 눈물 말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제목 빼놓은 걸 또 잊어먹었네 시도 밑밥솔만 들어가는 곡이 국내 유행곡에서 여슬곡곡이 있어요 용두산도 거기에 안 들어가 용두산도 시도 밑밥솔로 끝나는 거야 그 곡이 내 또 그 제목을 잊어먹었네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는데 우리 신청 이거 좀 물어보신 분이 정확하게 답이 됐다 모르겠다 2도 6도는 내가 확실히 모르고 그냥 4도 7도만 빠지는 거야 미가 도가 됐을 때 1, 2, 3, 3은 미, 바, 솔, 라가 4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나 펜타토닉에서는 이 라가 없어 래도 없고 라하고 래가 없는 것이 이 마이나 펜타토닉 오음법이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뭐가 지금 설명하면서 정립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이해 안 가시면 다시 물어보세요 나 다시 설명 가르쳐요 처음부터 가르쳐 드릴게 내가 어떻게 되면 말이 막 압두가 안 맞아서 그래 자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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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